뭐가 하는 사람들이야? 아니, 우리 둘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, 혹시? 세트 있는 건 뭐지? 말 뭐, 자기야? 오! 뭐야, 뭐야!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일 있었어 이거 둘이 원래 두 구죠? 아니, 뭐가 편집된 거예요? 했죠, 어제? 했네, 했어 그러니까 뭐 뽀뽀라든가 심도 깊은 대화라든가 그런 걸 했냐, 이런 거지 원래 내가 이런 걸 치는데 여기서 내가 커버할 정도면 이거라 쎈, 이거 아니, 근데 진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